안녕하세요 쌍댕입니다. 금일은 여수 가보징어 탐사를 나왔는데요 오늘 기상이 좋다고 해야되나 안좋다고 해야되나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고 조리도 좀 쎕니다 지금 뽀또를 12호는 아예 안되고요 20호 지금 사용해서 바닥 찍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목표인 한마리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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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펙토는 기부 행사 때 처음 제가 인연을 맺었습니다. 그때 선장님이 좋은 행사인 만큼 선비를 다 안 받으셨어요. 같이 간 지인들도 이런 배가 있나 다들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때까지 탄 배랑 조금은 다른 느낌이다.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한번 가고 또 가고 그 배에서 만난 인연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여수 쪽으로 와서 바람 쐬고 점심 먹고 도전을 한번 해본 걸로 만족하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장님이 마이크에 방송을 했습니다. 꽝을 쳤으니 무료 승선권을 준다고 해요. 다들 제 지인들하고 왜 왜 다들 이런 이런 표정 했어요. 여수에서 금오도까지 가는 기름값 그리고 점심 그리고 기타 먹음료 고기가 안 나왔다고 무료 승선권을 한장씩 나눠준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날 배에 타신 분 전원이 다 한장씩 1회 무료 승선권을 다 받았습니다. 가부징어 체크를 해놨어요. 밑에는 가짜 이제 오늘 안 나오는가 봅니다. 다음에 좋은 날 보시죠. 이래서 그걸로 끝났어요. 근데 이 배는 좀 특이해요. 낚시꾼을 좀 배려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. 저희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명부 쓰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이제 낚시를 하고 저희 일행들 거 이제 선비를 3만원씩 모아서 선장님한테 드리니까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. 아 이 돈은 받으시라고 저희도 어차피 탐사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꽝은 어느정도 다 예상을 하고 왔으니까 무료 승선권도 충분히 보상이 되었습니다. 하고 억지로 제가 전해드리고 왔습니다. 이때까지 제가 선장 낚시를 자주 다니면서 참 보기 드문 배 같습니다. 그래서 억지로 제가 이 영상도 하나 남기고 싶고요. 제 영상에 싫어요 눌리시는 분도 이 영상은 좀 신중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이런 배들이 늘어서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다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.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구요. 앞으로도 여수를 생각하게 되면 퍼펙터 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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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